안녕하세요. 체험부터 재드릴게요. 네, 정상이구요. 예약하고 오셨나요? 네, 성함이? 오늘 렌즈 삽입술 예약되어 있고요. 저번에 안내는 받으셨나요? 식사는 안하고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잘하셨어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수술 순서랑 수술 주의사항 더 알려드리고 들어갈게요. 수술 직후에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통증이랑 시야 제한은 있고요. 붕대는 일주일 뒤에 오셔서 떼드릴 테니까 절대로 떼지 마세요. 혹시라도 먼저 떼신 경우에는 저희 병원 측으로 전화주시고 약은 처방을 해드릴 건데 3일 동안 꼭 하루도 빠짐없이 드셔야 되고요. 아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 약을 나갈 건데 거르지 말고 드셔야 돼요. 이 부분은 수술 직후에도 알려드릴 거예요. 일주일간은 이 병원에서 드리는 암들을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건데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신 후 잘 때 정자세로 누워서 앉는 걸 추천하고요. 이걸 그냥 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천을 대서 하는 게 훨씬 더 자극적이지 않을 거예요.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빗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셔야 돼요. 라식 수술 후에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 다 들어보셨죠? 네. 렌즈 삽입술도 똑같아요. 마침 수술 준비가 다 됐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환자복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탈의실은 저쪽이에요. 지금 환자복 입고irs 벅 AEK 렌즈 깍려주기 치즈 부터 진심이지만 이쁘고 난 남자복 입고 미치고 안녕하세요.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눈은 아픈데 없으시죠? 눈 감고 계시면 됩니다. 수술 시작하기 전에 마취 먼저 해드릴게요. 마취지사는 나옵니다. 조금 따끔해요. 따끔 잘하셨어요. 왼쪽에도 넣어드릴게요. 조금 따끔해요. 따끔 마취 안약을 넣을 거예요. 마취 안약을 넣을 거예요. 조금 시릴 수 있습니다. 눈 상태 확인 들어갈게요. 눈 크게 떠주시고 강막에 이상 없고 실혈이랑 통증은 없으시고 네. 좋습니다. 눈 세척 해드릴게요. 물탐 볼게요. 오늘 퇴치 Non Station 유튜브 넌 우리는 5개의 동영리 Thank you. 조금 차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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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눈 부위를 꾹 놓을 거예요. 이렇게 꾹 누르면, 반응이 오면 말씀해 주세요. 아프거나 간지러운 반응이 오나요? 안 온다고요? 네, 마취 잘 되었고요. 지금부터 절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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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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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은 다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분 뒤에 끼워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창가 쪽에서 만나요. 미리 보일러를 켜놨어요. 좀 이따가 더 따뜻해질 거예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3 1 1 2 2 2 2 2